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이거 볼게요? 뭐야 이거? 얘는 누구야? 이거 누구에요? 좋은 선수 아닌 거 같은데? 뭐야 이거? 안 좋은 거야? 망한 거야? 알겠어 혁명호3 내가 어쨌든 받는다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돈 쓴 거 같은데 에이전트고고 오케이 에이전트고고 특수기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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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다드? 오케이 일단은 포지션 이게 뭐야? 그리고 뭐 눌러? 여기서 여기서 뭐 눌러요? 뽑기? 뽑기가 있어? 이거 어떻게 이거 누르고 공격수가 공격수가 좋아요 무료 눌러요 에이전트가 개혁해요 자 별 누르는 게 낫지 영입 영입 좀 좋은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뽑는 거구나 아 아 과연 누굴까? 아 정말 낯선 친구인데 이거 누굴까요? 누군데? 아 아 이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? 이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? 이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하나 고르는 거야? 다 주는 거야? 다 주는 거라고 이제 미드필더? 어? 다 돈이 올라갔네? 무료해서 없어졌어 81이 좋아요 그 다음에 스쿼드로 가 스쿼드? 여기 특수기술? 이건 뭐지 이거? 이건 뭐예요? 이거 뭐야? 이거 해? 이거 해 이거? 이것도 하면 좋은 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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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영입 눌러? 오케이 오케이 간다 과연 뭐가 나오는 거지 이거? 마라도 나네? 마라도 나났다 와 다 주는 거야? 자 뒤로 왔어 폴포그마 나와라 쟤 폴포그마 나와라 자 뽑기 가기입니다 나는 이런 가차랑은 뗄 수 없나봐 아 뒷모습이 좋지 않은데? 이거 루크쇼 아냐? 누구야? 아 첼시비야 아 아 아 아 한 번 더 해 계속해? 블랙볼이 제일 좋은 거라고요? 오케이 한 번 더 간다 계속 뽑아요? 베컴이나 스쿼스 나와라 두 번째 뽑기 가 나와라 나온다 나폴리 옷을 입었네 아 이건 누구냐 수연만 있어 얼굴을 모르겠잖아 나폴리 라이트 페리 79라 아 아 계속 간다 다 쓰라고? 이거 요 부분만 편집해서 이거 올려도 재밌겠는데? 자 어 네이마르 아니야 이거? 은바페 아니야? 18번 은바페잖아 아니네 아이씨 혹시 했네 오 이카르디다 이카르디 어 개꿀띤데? 이카르디야 이카르디 오 이카르디 썼다 이카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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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꿀이다 이카리 썼네 별별 별별님 아주 좋아요 야 너무 고마워 마라두노랑 이카르디 툭툭 쌓으면 되겠네 야 개꿀이네 자 폴포그바 아니면 포이스쿨스 기대합니다 알겠어요 꼬마전생각이 내가 이거 끝나고 받아줄게요 알겠어 알겠어 받아줄게 이따가 닉네임만 잘 변경해서 신청해주세요 아까 사 사람 거 걸음걸이라고 했나? 자 이거는 폴포그바 이거 포그바 아니야? 포그바 아니야? 아니네 와포드네 아이씨 포그바인줄 알았네 아 이거는 좀 별론거 같고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각 과연 블랙하니 골드? 이게 나온다고 어디? 나는 얼굴만 보고 생각하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걸음걸이 내가 받을께요 이따가 아 현대야? 아 올림피클이용? 너무 시원치 않네 아 공을 들고 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돈 다 썼다 간다 아 이거 가챠만 하는것도 올리면 재밌겠는데 자 영익각입니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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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번 데이비드 베컴인데 넘버는 아니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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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